우와를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둘 세상. 야 뭐하냐? 뭔데 노래를 그렇게 흥얼거려 시끄럽게 층간소음이야. 어? 그렇게 크게 부르지도 않았거든. 에? 그래서 왜 그러는데 뭔데? 오빠 바보야?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엄마 아빠가 선물 어떤걸 주실지 기대도 안돼? 어? 맞다. 야? 이번 어린이날 선물로 뭘 주실까? 니텐도? 아니면 핸드폰? 그것도 아니면 최신형 컴퓨터? 우와 우와 이게 다 내꺼 니텐도의 최신형 컴퓨터까지. 우리 리아 어린이날 선물 마음에 드니? 더 갖고 싶은 건 없어? 로봇스 현진에게 그걸 개포토카노야. 그럼 아빠가 백만원짜리 기프트카드 사줄게. 편의점으로 갈까? 아야호!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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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난 곱재간졸인형도 받고 싶고, 예쁜 살며인형들도 받고 싶다. 우와 이게 다 뭐예요? 마리야 어린이날 축하해 니가 좋아하는 천생의 인형들을 엄마가 다 사줄게 또 뭐 갖고 싶은거 없어? 우리 마리 부탁이라면 엄마는 전부 어린이날 다 사줄거야 아 진짜요? 엄마 최고 미화야 마리야 밥 먹어야지 안돼 우리 리아 그리고 우리 딸 밥 맛있게 먹어라 오늘 마리와 리아가 기분이 아주 좋나보네 그럼요 정말 오늘 하루가 완전히 일 벌어질 때 기회가 되는거 아니야? 그래 그래 사실은 엄마 아빠도 오늘 좀 행복한 날이라서 말이야 여보 괜찮아요? 아니 내가 며칠 전부터 말했잖아 치아가 좀 안좋아서 밥 먹을 때 잘 못 씻겠다고 아이고 아파라 아 그랬죠 천천히 먹어요 잘 먹었습니다 전 올라가 볼게 마리도야 잘 먹었습니다 애들 다 갔어요 여보 이제 다시 얘기해볼까요? 그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 맛있는 스테이크 좀 썰어볼까? 그리고 애들 몰래 비밀 파티도 해야죠 그래 맞아 좀 더 크면 몰라도 지금은 몰래 몰래 하자고 꼬마리 들었어? 비밀 파티를? 엄마 아빠가 우려를 위해 어린이날 비밀 파티를 여질러는 건가? 어쩐지 밥 먹을 때 어린이날 이야기를 하루도 안 하시더라니까 진짜 기대된다 기대돼 파티가? 아니면 선물이? 당연히 선물이지 내 디테인더 내 산미의 경 아들 딸 엄마 아빠 잠깐 밖에 있다가 올 테니까 사고치지 말고 놀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알았지? 간식은 거실에 식탁이 있으니까 가서 먹구 네 다녀오세요 사고치지 말아라 여보 가시죠 우리 마님 근데 어디 가시는 거지? 아까 엄마 아빠가 비밀 파티를 했잖아 아마 파티 준비를 하시너라고 박하시는 거 아닐까? 오! 껍시를 감성이나 먹으러 가야지 나갈아! 맛있어! 맛있어! 주스 마셔! 주스 마셔! 주스 마셔! 어? 설마... 이거? 아, 뭔데? 왜 그래? 이거 뭐 샘? 어? 어? 뭐야 이거? 이거 설마 우리 어린이는 설마 아니야? 그러고? 이거 설마 닌텐도? 나는 분홍색 선물 상자고 오빠는 파란색인가봐! 너무 궁금한데? 미리 열어보면 안되네? 오빠! 몰래 열어보고 다시 포장하면 엄마, 아빠 절대 부르실걸! 영악한 것 봐! 나부터 열어볼래! 그 다음은 나! 그 다음은 나! 우유 그럼 팡아... 억U 이게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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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아빠! 지금 완전 병태같은거 알아? 너야말로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틀릴 제법 잘 어울리는 거 아나? 이..이..이..이..이떡게 선물? 엄마 아빠가 드디어 미치신 게 분명해 이 땅에 어떻게 선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김리야, 겸초급빙이 돼 있어 부모님 가만들지 않는다 전광석쿤! 아하하하하 아니, 리아야! 니가 왜 그걸! 아니, 버리야 니가 그걸 왜 입에! 엄마 아빠 완전 미워! 어떻게 나한테 이유서 물줄 수가 있어요! 진짜 최악이야! 이 땅에 부모? 나도 무슨 말이야! 리아! 아니, 버리야! 아아아아아악~! 이...¡회와 paws wy lot paints! 우리 얘들아! 진정해봐! 아르르르ๆ! 모tered 형아 daddybows정없이 그대 난리에서 수고 선물을 준비 한거고. 누구세요? 여보.. 내가 음식 식기 힘들었다고 하니까 난 위에.. 현빗million을 준비한거야? 어.. 어..어bro.. 저희 어린이날 선물이 아니라고요? 오늘 엄마, 아빠 부부 기념일이거든 어? 뭐? 우리 여보를 위한 속옷 선물이었는데 그걸 니가 입으면 어떡하니? 그럼 우리 어린이날 선물은요? 당연히 있지 자, 짜잔! 여기 마리 선물, 살리오 인형 선물 센트 이야, 너무 좋아요 제껀요? 니가 거는 여기 닌텐도 스위치 파워 마이갤! 이건 못 참지? 닌텐도라니? 오, 예! 어딜 찍으시는 거예요, 미치XX? 아, 야! 여보, 애들한텐 우리끼리 밖에 나가서 맛있는 스테이크 먹으면서 파티하고 논건 비밀로 해요 서운해할 것 같아 그래, 그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그래도 수영복은 꽤나 잘 사셨어요 핏이 딱 떨어지는데요 에에 Ep 이럴요 이, 더러 아, Amendment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two 하하하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